안녕하세요 석쥬입니다 짜영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화장을 하지 않고 특수 메이크업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화장을 시작했네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브이 브이 그래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우와 아 뒤집어 했네 진짜 안녕하세요 아까 2시간 동안 사람을 불러서 화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봐봐 이거랑 마지막 하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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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치다 왜 제가 다 좋아 좋아 우와 뭐야 어이없어하는 주인아 주인아 어우 징그러 뭐야 여기 있었나? 어 좀비는 여깄네 이상한게 막 나 현장 필요없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아까 생각하기론 여기 다섯개였거든? 용갓 용갓? 용갓? 용갓 용갓? 용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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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란 뜻 같은데? 드래곤신 드래곤신 저렇게 화장을 철수점에 하게 하고 과연 어딜 가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 오신날이라 저기서 지금 경건하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네 오늘 부처님 오신날이라서 오늘 술도 안파는 날인데 좀비 분장을 하고 지금 어디론가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할로윈 기념으로 해서 이동해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자기 또 사진 찍으러 가는 거겠죠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택시로 한 30분 떨어진 곳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도상에는 초콜릿 마을이라고 써있는데요 방콕 근교의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초콜릿 공장 근데 이게 할로윈 때는 요렇게 뭔가 이벤트를 하나 봅니다 뭐야 여기 그냥 세마파트야? 놀이기도 이런 건 없네 그런가봐 나도 몰라 근데 이러다 갑자기 비폭탄 내리면 그러니까 비폭탄 또 차오던데 이거 신고 회사하고 있는데 안 써줄 수 있어 안 신으면 돼 맨발의 청춘 어쩔 수 없잖아 이거 하려고 3시간 동안 화장하고 사진 찍으려고 다행이다 화내 기다리는 거 전문 사진기사 있어서 서로 다행이야 여기 완전 그냥 아기 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 졸렸네 짠 봐봐 흐흐 봐봐 와 너 진짜 재밌게 논다 이렇게 여기 오면 이렇게 놀아야 돼 공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아프렐라 진짜 바람 뒤에 와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다 진짜 근데 아기자기해 잘 만들었네 와 선물 보수 어 집에 가고 싶다 여기 루트 6,6 부산인데? 어디서 간 거야? 진짜 왜? 재밌지? 대국여행 대국여행 알차다 그러게 이런데도 가고 나 진짜 살면서 이런데도 한 번도 안 갈 텐데 이번 기회에 왔어 너 사진 찍어 내가 찍어줄게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肌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경찰이 젖을 죽이겠어 box 난jes전분 rain custod poems 이거 알지? 이거 알지? 배고팠니 무한도전 나 춤춰봐 저기서 무한도전 됐어 오늘 사춘기타는 온거야 해맑은 저 모습 눈물의 똥꼬쇼 여기 밥도 파나보다 밥 먹자 냉삼 알아들었나? 냉삼 냉삼 냉삼이라고? 듣고싶은대로만 듣는 놈 냉삼에 소주 카우산에서 삼각살에 소주 아 오늘 부천에 오신 날이라서 서로 12시 이후에 파니까 그러네 짬이 요즘 살 점점 찌고 있어 그런거 같더라 나도 우리 모두 나 아니야 너네만이야 아 냉삼 땡기긴 하다 양주 옥정 냉삼 아 뭔데 이렇게 커? 야외 롯데월드 정도 되는거 같은데 아니 근데 입장령 안냈는데? 그니까 하루 지나면 다 어떻게 되는걸까? 철거 알바 이런거 하지 않을까? 세번에? 이거 어떻게 다 철거해? 일용직 알바로 시급 천원이니까? 야간에 하니까 한 2천원은 주겠지 2배 2배 이벤트 하겠지 아니 근데 전부다 전부다 할로윈 그게 있어 그러게 그냥 그냥 할로윈파크 같아 이게 단대로 오히려 이게 인력 이다 싼 단체로 진짜 숨겨갖고 한거 아닌가? 한 만명 도망쳐 어 맛있겠다 만두 넌 넌 넌 원피스에 나오는 스릴라파크 같아 아 넌 넌 아 이거 루트 리얼리어 루트 리얼리어 오 넌 넌 넌 넌 재밌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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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주나봐 다 적을수도 있어 금 다져준다 어? 금 다져주신다 좋다고? 좋아한다고? 하하 눈물에 눈물 겸 만친도빵을 아시나요? 그 희철이게 지금 1200원이겠지 아 비만 안와도 좋을텐데 고립됐어 근데 또 내리다가 그치다가 뭐 이래? 다 옹달샘물 여기로 모여서 사람들이 다 지금 산소 부족해 하하 근데 12시 이후에도 문제야 비 이렇게 오면 사실 좌우상에서 못 놀아 만약에 자도 여기 방 잡고 자야지 나 체크하고 세우는데 하하 가게 시빵 가만히 가 탈 스탠딩物빵 자유빵 좀비가 사람 사람고기 봐봐 여기가 럴레어 굳 럴레어 왜 써 뭐얗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소빵인가? 할로윈 기념 인육이래 맛있다 고기 호빵 맛 이제 집에 가자 다 덮고 왔는데 아버지, 조심 조심 아, 잘 셔어 아어어어어어어어 왜 좋아하는거야 오오오오 이렇게 좋아 하또드랑 다음에 칼하면 되는거 아니야 한 4개가 되면 되는거 아니야? 봐봐 단서 다만 와 formidable 테만파크가 구성 잘해놨는데 아이기들 사이에 오기엔 좋아 느끼기에는 пер孩子을 Nashville 어른들 요즘 재밌습니다 같이 broaden intim 백은 안들! 저의 어른들은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을텐데 장식인 줄 알았어 잠 잤는 것처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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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란게 재밌는 상황을 찍으려고 있는게 사진인데 여긴 재미없는데 사진 찍으러 오는 엄마야 엄마 가족 왜 이렇게 소리로 будешь 웃으러 가면 서주 우리 같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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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봐 처음엔 말해봐 둘 셋 둘 셋 싸안 미협아 아 여기가 좋아, 여기 시원해 말랑말랑해 혀가 말랑말랑하지, 원래 가면이야? 아니네 오나홀 아니야? 사람이야 오나홀이라고 원아홀 한지 안 들어온 지 한지 안 된 거 같아 너 이거 보고 오나홀이라고 한 거잖아 말 바꾸지마 어떻게 이게 오나홀이야 이게 오나홀 원아홀 롸왕, 뭐였냐 워이콘 이게 오나홀 롸야 백뢸 여성 가운드 꼬박 저 꼬마가 로봇인 줄 알았어 딸 여기는 4살까지 오면 재밌겠다 꼬박 들고 뭐하냐 이게 끝난다 나가봐 설마 집에 가나? 개꿀 설마 벌칙 한 바퀴 더 우산이 너무 잦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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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겨워 죽겠다 사진이 없는세상 너 왜 찜아미 혼자 찍지? 베트남 먹방풀 반세오 반미 여기서 한시간 베트남 돈 한잔 할거 돈 맹겨놨어? 아 근데 태국돈 한잔 하면 돼 태국돈 태국돈을 바꾸면 돼 베트남 돈으로 너 어제 술집에서 여자한테 팁 팁 4만원 주니까 그렇지 네 천바트 좋다고? 어 무슨 소리가 백바트였는데 아쉽게도 기억을 잘 못하네 잘 못하고 있네 아이쿠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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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빨리 와 아이쿠크림 난리 아이쿠크림 난리 난리 아까 우리 집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쿠크림 아이쿠크림 와 근데 이거 뭐야? LED야? 아이쿠크림 아이쿠크림 진짜? 진공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불쌍하다 저사람도 갇힌거 같은데 그 분은 그거 닥터호 아이쿠크림 못 나오잖아 갇힌거야 아이쿠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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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걸로 돌려갔을 뿐 고난의 행군 오오 대박 지금 타임루프몰이야 여자친구 아 더워 근데 우리 또 먹어? 또 먹어? 어? 왜 있잖아 너 성장 그래 어이 아저씨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아 루트랑 뭐 협호한거인가본다 아니 아 bar 너 그러면 도우드나 봐요 아아아아 사장이 똑같대 어 저 아저씨 뭐 도와주러 온거 같은데? 설마 다 루트 직원? 아저씨 군장 좀 하셨던데? 아 치마 그냥 들은거야 치마 저렇게? 어 원래 저렇게 생겼어 아저씨 야 에어컨이 있는데 걸렸다 다행히 축복 중엔 축복이다 이거 아 네 여기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음식을 주문하러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자리가 야 에어컨이 있는 자리여서 너무나 행복하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받았대 몰라 너한테 천밭을 받았대 어제 모르겠습니다 싫어 싫어? 토요미스테리지 나 100바트 주는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없네 나 100바트인줄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100바트인줄 알고 근데 1000바트 받았는데 없대 슬픈 이야기네 슬픈이야기다 아 진짜 얘기해주고 당장 찾아가서 환불해달라고 900바트 환불해달라고? 저기 옆에 있을걸? 저기 옆에 있을걸? 왜 건중도 안주냐고 난 100바트인건데 루트 직원이니까 아마 옆에 있을거야 가서 달라해 음식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네 그냥 양식 태국식 음식 만가지야 진짜로 진짜라 아니야 무슨 근데 관리를 어떻게 사와나? 아빠 언니 태워봐 내 엄마 나 보고싶어 제맨 태워봐 솜땀 스캔해서 각자 고르기 솜땀 가격 3배가네 소세지 미쳤는데 바페 이거 슈바야 내가 먹으면 너무 좋았어 네 저거 내가 먹으려고 진짜 좋아 내가 먹으라고 결국 잘 먹으라고 진짜 왜 그래 혹시 아 제그맨 햄 탁 해봐 이거 슈바야스는 먹을래? 500바트 만.. 한 2만원 하라? 아 모르겠다 일단 만팔천원 자매가 고르는거 보고 지압하는 뜻이 자매야 응 오케이 봐봐 나 하나 시켰어 봉립 봐봐 봐봐 야 채워도 엄청 비싸네 너 정말 많이 시키는거 아니야? 네 자 자 자 아 시키겠지 음식 주문한게 나왔습니다 2만원 또 나는 퐁립인데요 바베큐 퐁립 그리고 밥 태국 음식 시킨거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얼마야 얼굴 너무 좋아 뭐지? 무슨 맛이지? 튀긴건가? 민주 묘어갑니다 근데 고기인데 이거? 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 군대에서 먹는 그 맛이지 재료 좋고 맛있는데 왜 군대 맛이 나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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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만든 김대박 이거 김밥 한번에 사자 다가 아 아 고마워 최고 고마워 없다 어? 저 얼굴에 똥치는거 일단 10만원 이상이래 4천 4천 4천5 엄마야 어? 다시 나와봐 다시 나와봐 어머 안녕하세요 군돌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태국 군돌이겠지? 아니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 좁은 문으로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3천5백 1,62원 영광 1,5,5 5,5 한국에서 오 저거 뭐 조가 다 좋아 진짜? 저희 개타챈 3천5백 진짜 음식 끝난거구나 5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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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재미없지않았어? 그래 재미있지않았어 직구는 안되네 직구는 안되네 직구는 안되네 근데 뭔가 여행을 안갔으니까 거의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근데 일단 직추를 먹는 것부터 다 먹어요 맞아 이거 태국끼란거에 찍힐수도 없죠 다 태국 매번 태국 음식 먹긴 했던거 같아 먹기는건 이 재료면은 맛있게 김치찜 인간이도 김치찜 돼지 되는거 아냐 저 돼지 돼지 싶다 아 배지마 하하하 왜이렇게 생각해 하하하 왜이래 하하하 하하하 이천년 니 쇼어 신재 화수 아 이 년 저는 이제 화수 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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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들의 협상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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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다이어트 오 마야 마야, 시에허 니 시에허라 다이어트 이 아저씨 웃기네 감정 아니야 요시 맨날 우리 예약해주고 와서 술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다이어트 원칙을 하려고 오죠? 응 진짜? 오 마야 지금 유튜브 한다는데? 지금 가신대? 이 남자의 이중생활 근데 뭔가 얼굴에서 삶의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근데 열심히 사다 근데 열심히 사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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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왜 이렇게 이거也 치워 랩랩 아... 2배 이거 이거 야맨 해봐 보여줘봐 ㅎㅎㅎㅎㅎㅎㅎ 화났다 너 왜 나야, 하하하 너 왜 나야, 하하하 너 왜 나야, 하하하 너 왜 나야, 하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너 왜 나야, 하하하 그건, 안 돼 이거는 모르겠고 모닝굴로리 그 다음 커리 해산물 커리인가봐요 아니 시발 음식 몇개 시킨거야? 구만 리필인데? 확실히 중국스타일은 나랑 안맞아 너무 많이 시켜요 가격도 그렇게 까진않은데 대팥봉 커리같은게 느끼해 이게 뭐야? 이거 생선같은데? 이거 생선같은데? 민트 민트 이게 민트야 민트 맛이 너무 심한데 와 몰라 몰라 와 햇빛집이 없다 햇빛집이 없다 햇빛집이 없다 다 못먹겠어 다 못먹겠어 이게 이거 맛 이게 제일 맛 쭈 쭈 쭈 너무 맛있어 허리를 한 허리 내 사람이 많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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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도 한국도 하고싶다 그렇지 총 여행 비용 얼마나 들었어 고생님까지 100만원은 300만원 진짜? 한것도 없어 30만원은 50만원 30만원 비용까지 40만원 남은거는 응 음성은 좀 무서웠는데 그게 나야 진짜 30만원은 없어? 아니 네 네 네 뭐야 진짜 큰암에서 환전하면 되겠다 응 한건 없는거 없이 네 30만원은 안 돼 30만원은 안 돼 레초아 아 이거 내가 먹oted 이거 내가 먹을거지 이거 내가 먹을거지 이거 내가 먹을거지 이거 내가 먹을거지 이거 먹어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뭔가 Enjoyed 맛보기 백호영 след교 맛있어 맛있어 고마워 네네 맛있겠네 이거 이거 말해 너 먹어봐 너 먹어 너 먹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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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맛있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먼저 먹었나요? 맛있다 꼭 먹었나요? 언니도 먹었나요? 어쨌든 먹었나요? 그녀는 맛있어 이건 문제였고 감정을 안 먹었어요 다시 와 유투리가 살았다 뭐가 서운다고? 딱 틀라인 것 같아 딱 꽉 맞기야 사람들 이것이 문제로다 다 먹어야지 7개 시키는 사람이 어딨나 진짜 뭐 시킨지 몰랐어요 깜짝같이인 줄 알았어요 오빠는 벨벳으로 들어와가지고 아 나 두개 먹고 갈라 두께로 꽂히려고 나름 적까지 딱 샀는데 나도 왜냐면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먹었잖아 어 계속 먹었잖아 치킨빵도 먹었잖아 아 치킨도 먹었잖아 나 평소에 먹는 거 진짜 안 먹는데 지아민이랑 있으면은 따로 쓰면 돼 저렇게 돼 나도 살쪘어 우리는 다 먹어야잖아 시킨 거는 그런 마인드가 나와 남겨 무조건 여러가지 두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응 여덟개 아홉개 시켰네 우리 밥까지 우리는 사실 아 진짜 솔직히 넷이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비벼서 먹으면 하나랑 밥 네개 시킨 다음에 밥 충분히 먹어 배고프면 밥 밥 밥 밥 밥 밥 농도만 약해질 뿐 다섯 개 비빌 수 있잖아 내가 이거에 댓글이 한번 달리더라고 사람들이 저희도 푸짐하게 대접하는 문화인데요? 하면서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는 시키면 다 먹거나 남겨서 버리진 않잖아 일곱빵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얘네는 무조건 이렇게 산 다음에 중국 식당 가운데 테이블 동그란 거 거기에 쫙 한 다음에 이렇게 덜어서 먹잖아 시 돌려갖고 가서 먹는 거 이게 대접하는 그거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 처음에 나온 그 보스랑 이 얼굴랑 똑같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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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수프 이런 미국수 우리 아빠 너 이거 이거 좋아해? 응 하우치마 하우치마 진짜? 저도 좋아 하우치마 하우치마 맛있어? 다가오치 주의식하니 다가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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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우리 앞뒤의 2개 첫번째? 응 우리 앞뒤는 뭐지? 근데 우리 앞뒤는 우리 앞뒤는? 뭐래? 하이구? 이거 미판 미판? 미? 미? 미판? 아까 밥이랑 나온 고기가 제일 맛있어 와 칼이 많아 왜 저러는? 으악 안돼! 도화시키는거야 도화시키는거야? 근데 저 살이 많아 기대해졌어 짱이 터졌어 제발 3 2 3 3 1903? 8만원 나왔어? 520만원 아 똥마려 몰라 왜 8만원 써야되는거야? 내가 여기서 왜 8만원 써야되는거야? 내가 여기서 다 하나도 맛없는데? 이게 그만간거 아니야? 그만간거 같은데? 와 초코 이게 500같이야 와 진짜 싫다 아 똥마려 아 어 내가 산 써줄게 보은 피쏬 안 써야되 방금 사야 흐흐흐흫 돈다 아 아 너도 해외에 돌아 영상으로 찍어줄거야? 응 어어 왜 돌아? 흐흐흫 와 여기 꼬마들한테는 천국이다 슬립백은 못해도 문워크는 할 수 있어 해봐 해봐 진짜 재미없네 우와 이거 봐 엄마 맛있어요 쟤 찍어서 뭐하냐? 너네 다 나 검정색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 블랙스완 살려 하여 어 나와봐 오오오호 야 예옹거리 칭찬 받을 넌 어디에 갔어? 스코우샷 근데 아마 이게 오늘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많이 꾸며놓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이런 모습은 아닌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긴 안 가졌다 야 근데 이거 평소에도 이런 거 아니야 호박 이걸 치울 수는 없잖아 내가 봤을 땐 사람 붙으면 받는다니까? 여기 10명 붙어갖고 그래봤자 한 시간 만원이야 군대식이라고? 내려! 10명 한 시간에 만원? 내려! 애초에 할로윈인가? 모르겠네 무튼 오늘은 이렇게 와 봤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방금 눈 내리고 했는데 나쁘진 않아 뽕샤라면 입장료 냈냐 우리? 몰라 됐을걸? 정보를 좀 뽕샤는 아닐 거 아니야 짜민 친구가 냈겠지 여길 또 오고 싶다고? 난 전혀 오기가 싫은데 나는 왔는데 그럼 또 와 니 여자친구 태국 여자친구랑 쟤? 쟤? 어우 짜민 쟤? 하하하하 느낌이네 느낌이네 뚱뚱한 분 이렇게 가득 사진으로는 지금 여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왜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믿어 무향하고 끙하오 내가 봐 뭐ité 왜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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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캬하핳 하핳 흔들면 물 떨어져 잘해야 돼 그리고 물이 그래서 물이 인을 넣었고 도망가 도망가 하하핳 하핳하핳 두 번 속냐 오늘은 이렇게 방문해봤습니다 봐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술 마세요 술 마세요 또 먹는데 몸매 유지하려고 몸매 유지 비결 음식 9개 시키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저장고 꽉 찼는데 밥먹어 오토바이 갈래 $? $? $? $? $?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듬직해졌냐 진짜 뭔가 사육했잖아 커졌어 뭔가 처음 막았을 때랑은 진짜 다운판이야 이거 한번 찾아봤다 와우 자, 비단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는 현지인들만 오는 곳이다 관광객은 없네